만두 사왔습니다. 이 구블리 만두는 제가 좋아하는 로퍼 만두집입니다. 대구 동성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직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정석으로 만드는 만두집인데요. 일주일에 한 끼는 이 만두로 저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이 집은 찐교수가 제일 맛있고요. 찐교수가 약간 샤오롱빠오처럼 육즙이 만두 안에 있습니다. 이 만두를 튀겨서 먹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구블리 만두는 찐교수도 그냥 맛있는데 그집에서 이거를 튀겨줍니다. 제가 튀겨주는데 튀김도 기름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지고 와서 찐교수도 먹고 다시 튀김 만두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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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